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은영입니다. 저는 왕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2강 학습할 차례네요. 여러분 복습해 오셨죠? 자, 포인트 문장 다섯 가지 있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자, 원어민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따라서 같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입을 벌려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상대방에게 번거로움을 끼쳤다라는 느낌이 들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죠? 제가 당신에게 많은 패를 끼쳤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많은 패를 끼쳤습니다. 부숴 부숴